그래서 가장 슬프거나 힘들었던 꿈 있다면 얘기할 것 있으세요?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자다가 꾸었던 꿈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꿈 중의 하나는 결혼을 앞두고 꾸었던 꿈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슨 꿈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꿈에서 제가 결혼식 전이었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랑인 제가 결혼 참석하셔야 될 분들에게 소식 알리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 순간에 식은땀 나는 등이 오싹한 상황이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꿈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왕좌왕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면서 결혼식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아침부터 그렇게 연락했던 그 꿈을 꾸었습니다 게다가 그 연락하고 수습한다고 결혼식 장애도 늦을 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꿈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결혼이 10년 차거든요 근데 그 꿈 꿨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꿈에서의 이야기지만 그 날과 그 때가 오게 될 것만 기다렸지 실제로 그의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왔을 때 당황스러웠었던 경험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요 여러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해결하기에 급급해 갈 때 여유 있고 또 풍성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겨우 넘길 수 있을 만큼만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기다림은 피로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기다림이 될 수 있고 어떤 기다림은 아무런 연구, 아무런 준비 없이 미련한 기다림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두 기다림의 의미는 분명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 한자어잖아요 기다릴, 대, 임할, 임 이렇게 써서 대림, 대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보내는 사주간의 절기인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라이트가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보라색 초를 쓰고 보라색 라이트를 쓰는 이유는 타의도 오늘 보라색 했는데 보이세요? 이 보라색이 무슨 색이냐면 왕의 색깔이었어요 염색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보라색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안 하고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뀌었어요? 심지어 이제는 그것마저도 잘 하지 않아요 어떤 분위기를 저는 느끼냐면요 이 시기를 그냥 길게 좀 쉬고 가족들과 보내는 연말 긴 휴가의 개념처럼 생각하고 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그냥 잘 마무리하는 시간쯤으로 보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하고 이 시기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신부의 거주지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고 그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고 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통상? 어떤 사람들로 알고 있었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부의 들러리로 생각하고 있죠 신부의 들러리로 볼 수 있지만요 신부의 들러리로 봤을 경우에 사실 그들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건면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맥락과 정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당대 중동 지역에서는 신랑이 오는 길을 미리 밝혀주면서 등을 들고 그 신랑 행렬을 맞이하는 신랑 행렬에 등불 행렬을 준비하는 소녀들 그러면서 그 신랑이 들어갈 때 같이 그 잔치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여러분 쉬우실 수 있습니다 당대에는 우리는 저녁에 결혼식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중근동 지방에서는 저녁에 예식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잔치의 기간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내용과 정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랑이 몇 시에 옵니다 하고 출발해서 신랑의 집에서 정확하게 도착해서 어느 시점에 딱 오기로 예정된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랑이 오면서 거쳐왔던 절차와 인사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예식을 하면서 신랑이 오는 절차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늦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자주 벌어졌던 겁니다 게다가 이때 이런 일들이 잦았기 때문에 이 등불 행렬을 준비하기 위해 기름을 따로 파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녀들에게 늦은 시간이지만 가서 그 등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등불을 사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준비성이 많았던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자 기다림에 지쳐서 모두가 다 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언제든지 신랑이 와오면 그 길을 밝혀주며 잔치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은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큰 소리가 외쳐납니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누군가 크게 소리쳤던 거예요 신랑의 길을 밝히고 잔치에 참여하려고 심지를 이제 잘 정비하고 불을 준비하면서 가는데 그 열 명의 처녀들 중에 다섯 명의 심지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가서 기름을 사와야 했고 한밤중에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름을 판매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신랑의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잔치집이 닫혔습니다 결국 그 혼인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 대답이 들어오죠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비유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 알지 못한다고 하는 비유로 표현될 수 있지만요 잔치집으로 다시 상황이 돌아가면 이 신랑의 등불 행렬을 맞이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랑 행렬에 맞이하여 들어갔지만 그 등불을 들고 뒤늦게 찾아온 다섯 명의 처녀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록 그 불과 이 짧은 시간 사이에 누군가는 그 신랑의 오실 길을 밝혔고 누군가는 그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날과 그때를 어떻게 맞아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미련함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분명히 참여는 했어요 그 자리에 오기는 왔어요 여러분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안 온 게 아니에요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단순히 등을 들고 와서 참여하는 것 외에 이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이 올 것이 늦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그 대비하는 마음 쓸 시간에 다른 곳의 마음을 허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 준비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잔치를 사모하며 준비했다면 적당히 할 일이 아니라요 신랑을 위한 기름, 신랑이 늦어질, 빈번하게 늦어지는 이 상황들을 고려하며 그 기름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일에 형식을 유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식 유지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외적으로 내가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가 신랑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적당히 어느 정도 웬만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때를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다림의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길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때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 앞에 선 날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날과 기쁨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울며 슬피 이를 갈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날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곧 집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날 그 잔치에 초대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미리 그 약속이 주어졌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미련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소망하는 지혜로운 기다림의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누가 졸았습니까? 열 명 중에서? 몇 명이 졸았어요? 열 명이 다 졸았다고 나와 있어요 열 명 중에 다섯 명만 졸았던 게 아니라요 열 명 중에 열 명이 다 졸고 자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졸 수 있어요 꾸벅꾸벅 지금 조시는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졸며 우리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도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예비하고 예정하고 그날 그 앞에 서는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앞에 서서 전국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님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무엇을 대답할지 준비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준비하고 앞으로도 살아가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할 말 주님의 얼굴 배울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신신에 대한 장르기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늦는 것 같아요 근데 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늦더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신랑 그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난 너 모른다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침부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수 좋아하세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신랑초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시양차이라고 하는 고수 중국에서 사실은 함께 생활하면서 먹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막 사랑하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그 음식에 화장품 냄새 나는 풀렸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요 이분은 서른 살 될 때까지 고수를 너무 싫어했대요 마지막에 미국에 여행 와서 쌀국수 집에 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자 하고 쌀국수하고 고수를 듬뿍 넣어가지고 한 입 딱 입에 넣었는데 그 고수가 내는 향의 풍미의 그날부로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완성된 취향은 없고 끊임없이 바뀌어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젊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으로 다 치환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했던 기억과 경험의 파편들 내가 알고 있는 원래 이래 했던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이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와 착각이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은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 어제 사용했던 기름은 오늘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기름이 공급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 과거에 어떤 영광 안에 머물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라떼는 이랬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의 기름이 오늘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공급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로 오늘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태도예요 과거의 은혜로는 현재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주님 만나는 날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수고와 과거의 주님과의 사귐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태도가 무슨 태도냐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는 법을 날로 공급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간사님과 우리 교협자가 열심히 뭐든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요 만나,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월요일에는 청년들이 찬양 스토리 만들어서 어떻게든 찬양과 간증으로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들으셨던 설교 20분 들으라고 하면 잘 안 되실 거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중요한 한 줄의 말씀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권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와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 찾아와 말씀으로 만나고 경험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채우며 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회수가 조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회수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제가 나눠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 아닌 분들이 제가 느낄 땐 많이 들으시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 나누자면 나는 원래 그래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난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실 때 원래 그런 사람이란 건 없어요 원래도 그랬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 원래 그러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었던 만남의 과거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만남에 변화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새 날과 새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우리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삼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날마다 찾아오신 은혜를 삼아하는 여러분들 10편 107편 9절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죠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중에 신랑이다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외쳐지는 그 순간 준비된 기름과 준비된 모습과 준비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그것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지난 한 주 계속 보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 메시지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자식 키우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식이란 말 없어요 그건 제가 말한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이 전도서 보니까요 좀 읽으시면서 좀 마음이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헛되니까 아 무얼 위해 살아야지 전도서는 얘기하나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하고요 어느 정도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인지는 좀 제가 아닌 것을 알면서 지난주에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을 다시 한번 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묵사님의 장례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능력계 목사님 장례에 다녀와서 제가 전도자가 말하는 진짜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헛되고 아무것도 소용없으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붙잡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제가 깨달은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어제 장례 참석하는데요 목사님의 장례가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도 느끼는 장례 있죠 이분의 돌아가심과 죽음은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정말 안타깝고 슬프기만 해요 근데 어떤 장례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했었던 목사님의 장례는 물론 헤어짐의 슬픔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느낄 때 더 크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사님이 남겼던 사랑으로 가득 찼던 것을 제가 느꼈어요 평생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매 순간 썰렁개그라고 하시는 그 유머를 던지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피고 품었던 그 삶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참석했던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재물을 잡으려는 것과 그 모든 애쓰음이 헛되어서 바람을 손에 쥐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헛된 길을 달려가는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질문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헛된 길을 달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끝을 알고 끝을 향하여 끝을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복대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지혜로운 열천녀의 기다림은 신랑이 올 그 끝을 알고 기다리는 기다림 준비였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그 흔적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모든 삶의 순간이 그리고 끝까지 남기신 그 쓰셨던 글 보드판에 쓰셨던 글도 사명 따라 살다 사명 따라 죽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을까요? 무엇을 따라가며 살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흔적이 남겠습니까? 매 순간 달려갈 길 디모드에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됐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따라 살고 우리의 부르심 따라 죽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삶을 복음과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그 사랑을 흘리고 전하고 베풀었을 때 남았던 사랑의 흔적만이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달려갈 길 마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 그날을 기대하고 삽시다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냥할 때 먼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자리로 예수님의 공간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이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변함없는 그 사랑 바뀌지 않는 그 사랑 그 안에 잠겨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기다림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함께 당신은 영광형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